어머, 그린라이트네, 그린라이트. 잘해봐. 정말 그린라이트 맞아요? 근데 왜 그동안 모른척 한거지? 그 여자는 철수씨를 잊지 못하고 10년만에 찾았는데 막상 철수씨는 자기 기억 못하니까 섭섭했던거지. 철수씨는 어때요? 그 여자? 이거 어떤데? 아니 뭐 다른건 모르겠고 자꾸 궁금해요. 어머, 어머! 어머! 두사람 비밀연애 어쩌고 하던데? 걸리는건 따로 있어. 안녕! 안녕! 안녕!